지난해 가을 태풍 피해를 입은 속초 대포동의 바다 향기로가 아직 복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물을 기부 체납한 리조트 측과 속초시가 복구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두고 서로 입장이 맞섰는데 최근 협의가 진행돼 복구공사가 조만간 시작될 전망입니다. 배현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안 산책로 기둥을 지탱하는 구조물이 허공에 붕 떠 있습니다. 대크길 바닥은 망가지고 난간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난해 9월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의 영향으로 바다 향기로 외홍 취향 구간의 난간과 철제 기둥 등이 부서져 전체 구간의 절반 가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절벽 아래 바다와 맞닿은 곳에 만들어진 바다 향기로는 절경을 뽐내며 관광객은 물론 주민들도 즐겨 찾았습니다. 지난 2018년 개방 이후 150만 명이 방문하는 인기 관광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전체 구간을 둘러볼 수 없는 관광객들은 아쉽기만 합니다. 태풍 피해가 발생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복구비 부담 협의 등이 지연되며 올 하반기에야 재개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피해 금액은 4,500만 원으로 산정됐는데 시설물을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데에는 몇 배의 금액이 더 들 것으로 보입니다. 확보된 복구비는 국도비를 합해 1억 6천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속초시는 현재 재원 확보부만으로는 원상 복구만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바다향기로 외형치구관을 설치해 기부 체납한 이초트 측과 추가 사업비 부담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접촉은 했고요. 저희가 추후 복구비가 확정이 되면 복구 비용을 가지고 롯데 측에 정식으로 협의를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속초시는 다음 달 실시 설계 영역이 마무리되면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복구 공사를 벌이고 10월쯤 재개장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